어르신들 아픈데 장구만 계신다구요? 시니어를 위한 홈 트레이닝 위아드 클래스 아이고 어깨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나이에 맞는 운동이 없으시다고요? 건강에 나이게 위아드 클래스는 통증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낙살 심폐지구역 균형 유연성 재활에 설마 설마 치매예방까지 그냥 하지 말구요 음악에 맞춰서 재밌게 하세요 건강에 나이게 위아드 클래스는 그냥 여러분 집에서 따라 나가세요